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토치입니다. 컴티아이가 0.3.26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0.3.16 이후 빠르게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비디오 생성 모델 추가와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환경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추가된 모델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최신 비디오 생성 모델인 WAN 2.1이 추가되었으며 LTEX 비디오의 새로운 버전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흔히한 비디오의 i2.2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비디오 생성 모델인 WAN 2.1이 추가된 이후 아티팩트 문제와 긴 프롱트 사용 시 정상 인식되지 않는 휴무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정되었습니다. 0.3.2로부터 WAN 2.1이 기본 연산 D타입이 FP16으로 변종되었습니다. 0.3.18에서는 중국 판대체 기업 핸브리콘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MLU 지원을 위해 새로운 디바이스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MLU는 머실러닝 유닛의 약자로 인공지능 연산의 최적한의 하드웨어 가속기를 의미합니다. 0.391에서는 테스트 옵션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RTEX 4000대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0.3020에서는 LTEX 비디오 0.9.5가 컴퓨어에 공식 지원되었으며 이후 버그 팩스를 통해 해상도 이슈와 크롭 가이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0.3.23과 0.3.26에서 훈히한 비디오 i2v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3.26에서는 팩스다 i2v 모델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순위한 비디오 i2v와는 다른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외에 스테이블 캐스케이드 VA에 V량 사용 태도카가 이루어졌고 네오소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모델별 네오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0.3.9에서 추가되었던 세일즈 어텐션인 RTEX 50 시리즈로 지원하게 되어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이후 새로이 추가된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일즈 어텐션은 암페어와 아키특 협작 지원하지만 공격적인 성능 향상은 RTEX 3090 및 RTEX 40 시리즈부터 체감할 수 있습니다. RTEX 3090에서도 생성 시간에 단축되지만 성능 향상은 크지 않아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설치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세일즈 어텐션 1.0.6은 파이파이 패키지 형태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세일즈 어텐션 7은 세수를 직접 컴파일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치 방식이 복잡하지 않으며 PHP 패키지 설치 방식과 유사항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기존 세일즈 어텐션 1.0.6은 자동으로 제거되고 세일즈 어텐션 2가 설치됩니다. 빛 주소는 영상 설명에 파운되어 있으니 복사한 후 빛 클론 원형화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컴퓨어에 내장된 아이스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컴퓨어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랜 2.1 무대를 후기 드립니다. 잠시 데모 영상 보시죠. 간퍼러 다이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웬 2.1은 알리바버 그룹에서 개발한 최신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아파치 2.1 라이선스 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웬 2.1은 기존 오픈소스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제공하며 소비자용 지핑, 즉 RTS 성공인공 인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현재 TQV와 I2V 모델이 있으며 갈도의 VA와 텐스트 인코더도 제공됩니다. 또한 갈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맨 서비스 가입 시 하루 50 크레딧이 제공되며 한 번 생성할 때마다 10 크레딧이 차관됩니다. 따라서 하루 최대 5번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컬 환경에서 실행이 어렵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 워크플로우를 살펴볼 텐데 먼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웬 2.1 다운로드 링크 및 워크플로우 페이지는 영상 설명란에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URL로 이동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모델 파일은 여러 개 있으며 PC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홈질이 높은 순서대로 FB16, BF16, FB8Scaled, FB8E4M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받으면 디퓨전 모델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텍스트 인코더 VA 파일은 각각 텍스트 인코더 폴더 및 VA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생성할 때 세일지 어텐션 옵션을 적용하고 T-Cache 등의 페이지 비누를 활용하면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T-Cache 사용으로 인해 프리티가 저하될 경우에는 T-Cache 누드를 제외하고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환경과 설정에 따라 생성 시간이 달라짐으로 관전 설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수나 해상도를 낮추면 생성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워크 프로에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폭은의 노드 구성이 유사합니다. 다만 튜토리얼의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중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이전에 사용하시던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을 웹 M이나 웹 P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을 경우 비디오 컴바인 노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 i2v 기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모델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i2v의 경우 클립 비전 모델 파일과 i2v 모델 파일이 필요하며 720p와 480p 두 가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720p의 경우 RTX 4090에서도 메모리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모리 초과가 발생할 경우 720p의 fp8로 선택하여 생성하시면 됩니다. RTX 3010의 경우 480p의 fp8 모델 사용을 권장합니다. t2v 노드와의 차이점은 i2v에서는 월티모델 EA를 위한 클립 비전 인코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One Image to Video 노드에서는 이미지와 프롬프트의 값을 받아 케이스플러를 전달하게 됩니다. 1.2.1의 i2v 모델은 14b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720p 해상도의 비디오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보유상도 이미지 입력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GPU 메모리 사용량과 처리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형 GPU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자원 점원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2v에서 사용할 이미지는 1024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며 모델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1.2.1 모델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RTX 비디오 0.9.5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0.9.5 버전에서는 기존 0.9.1보다 마트폴대가 줄어들어 힘질이 향상되었으며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오픈레일 앱 라이센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키프레임을 지원하여 특정 프레임마다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180 해상도에 비디오 생성이 가능해졌고 VA와 프롬프트 처리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RTX 비디오 0.9.5를 사용하시려면 컴퓨어 아이 매니저의 모델 다운로드에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텍스트 인코더는 T5XX를 사용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T5XX 텍스트 인코더가 없을 경우엔 컴퓨어 아이 매니저에서 T5XX로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RTX 비디오의 새로운 기능 키프레임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TX 비디오 0.9.5에서 책 프레임 기능이 추가되어 비디오의 정 프레임마다 참조할 이미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비디오의 시작, 중간, 끝 프레임이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어에서는 LTEX 프리프로세스, LTEX 애드 가이드 노드와 LTEX 컨디션링 노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노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 노드와 달라진 점은 LTEX 비디오 프리프로세스와 LTEX 비디오 애드 가이드를 로드 이미지 다음에 배치해야 합니다. 먼저 단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TEX 비디오 프리프로세스는 이미지를 압축하는 기능을 합니다. LTEX 비디오 프리프로세스에서 LTEX 비디오 애드 가이드로 연결해야 합니다. LTEX 비디오 애드 가이드는 체인 방식으로 연결해 나가야 하는데 첫 번째 이미지의 애드 가이드에서 두 번째 이미지의 애드 가이드로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애드 가이드에서 받은 값들을 두 번째 애드 가이드로 넘겨주고 두 번째 애드 가이드는 LTEX 비디오 컨디셔닝 노드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LTEX 비디오 컨디셔닝에서 각각 샘플러와 카롯 가이드로 컨디셔닝 값들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안략하게 값들을 말씀드리면 LTEX 비디오 프리프로세스는 이미지를 압축하는 기능이므로 25에서 40 사이 정도로 지정하면 됩니다. LTEX 비디오 애드 가이드 노드의 경우 프레임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약간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프레임 인덱스는 힐에서 한 프레임으로 구성된 안일 프레임 이미지 또는 짧은 영상에서는 없던 프레임 인덱스 값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프레임 이상의 영상에서는 프레임 인덱스 값이 8의 배수여야 하며 8의 배수가 아닐 경우 가장 가까운 8의 배수로 자동 조정이 됩니다. 우스값을 입력하면 영상의 끝에서부터 넉선으로 프레임이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힐을 입력하면 마지막 프레임에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흔히한 비디오 i2v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커피아이 업데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지원되면서 더 다양한 스타일의 비디오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흔히한 비디오 모델은 컴퓨터 ORG에서 리프킷징한 모델 파일이 있으며 희자이 및 시티 그룹에서도 각각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희자이의 허빈페이스 리포지토리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다운로드할 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지토리에서는 양자와 모델과 일반 디퓨전 모델을 제공합니다.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맞게 적절한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한 모델은 디퓨전 모델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 흔히한 비디오 i2v 모델은 크기가 커서 RTS4090에서도 메모리 초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FK8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디퓨전 모델 노드에서도 모델을 불러올 때 다운로드한 모델과 동일한 Wait-T 타입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흔히한 비디오 i2v 모델은 i2v 방식이므로 클립비전 노드가 필요하며 이 모델에서는 LLAMA3 비전 파일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 파일은 컴퓨어의 매니저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니한 비디오 i2v 모델은 두 가지 버전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컨템 모델, 두 번째는 리플레이스 모델입니다. 컨템 모델은 방어프트럼 움직임과 폼프트 반응성을 제공하며 리플레이스 모델은 사이드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플레이스 모델은 컨템 모델과 아키텍처가 다르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버전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니한 비디오의 이조계의 i2v 모델 업크블로우를 살펴보면 먼저 로드 디피전 모델의 웨잇 기타입을 맞춰야 하고 듀얼 클릭 노드에서 텍스트 인코더를 LLAMA3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 사용했던 흥미한 비디오의 경우 T5XX를 사용했는데 이번 i2v 모델에서 클릭 비전 모델이 변경되면서 텍스트 인코더도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 비전 엔코드에 로드 이미지를 연결하고 흔히한 비디오 텍스트 인코드 노드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노드의 이미지 인터리브는 이미지가 텍스트 프롬프트에 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냅니다. 숫자가 클수록 텍스트 프롬프트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이 노드는 클립 지정 값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흔히한 이미지 투 비디오에 연결하시면 되고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가이던스 타입을 컨캣 혹은 리플레이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노드는 기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컴퓨어의 0.3.26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비교 생산 모델이 밝혀되면서 컴퓨어의 업데이트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어의 관련 최신 소식 및 정보를 계속 공유해드리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튼 포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